최근 유럽의 여러 나라와 지역들에서 무더기 비해 위한 금물 피해를 입었습니다. 북유럽의 스웨디에로부터 중부지대인 볼가리아 예려는 여러 나라와 지역들이 물에 잠기고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볼스카에서는 이전 오수벤칭 수용소 건물이 물에 잠길 위험이 조성돼서 군대가 재방대를 보강하고 전시품들을 소개하는 데 동원됐습니다. 큰 비로 이 나라의 오랜 도시의 하나인 베라꼬부시가 침수될 수 있는 위험에 초해서며 도시와 연결된 수십 개의 도로와 철도가 끊어지어 교통이 단절됐습니다. 특히 나라의 남부지역에서 강독이 무너지어 고리들이 침수되는 등 혹시만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